오늘 경기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5위로 올라섰구요 그리고 또 4대0이라는 그런 경기를 만약 한다면 기분좋게 김정원 아 팔을 끄덕이 뚫렀습니다. 골짝 뛰면 그렇습니다. 김고은 에이스 매치는 1승 1패 이번 시즌 한 포인트 2개가 지금 걸렸어요 예 백핸드 뿌리칩니다. 승리의 브이징 김정원의 서비스 순간적으로 갑니다. 김고은 그렇죠 네 김고은 예의를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건강과 면에서는 다들 매너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. 그럼요. 워낙 배려가 있는 탁구라는 종목의 한 면을 보고 있습니다. 서비스 집어넣는 횡의전 서브까지 지금 구사를 하면서 조금씩 흐트려놓고 있습니다. 그렇죠 좋아요 짧게 내줍니다. 공격 찬스 서비스 Thanks 접수 서비스 dan配 마지막 무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기습 서비스 펀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시브 역시 김정은의 서비스 이 게임 출발 빠른 서비스 빠른 템포 또한 강력한 그런 볼들을 구사를 합니다 추억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모션까지 와도 볼이 잘 보이는 날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개치있게 묘기를 부려봤습니다 김정은 버헨드 한 번씩 견뎌주면서 공격으로 전환하면서 득점을 가지고 나갑니다 서브가 흘러나오면 안되는 김정은 예 그럼 그렇죠 박자가 빨라집니다 긁고 튀는 대결 각도 열어놓고요 다가서는 백핸드 김건 이것 김정은 선수가 오늘 못하는게 아닌데요 김고은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미들코스 포인트 동점 찬스 아 아 아 아 스마시를 하듯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아 번겨던 그런 코스로 볼이 왔을 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도 네네 그동안의 어떤 연습을 또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번 찬스 분위기를 잘 조율합니다. 이번 찬스 분위기를 잘 조율합니다.